어휴 아니 이 사람 내가 맞추면 맞추는건가? 쉽죠? 죽어!!! 으 아 내가 실한테 지는거는 상상하니까 화가 나서 이건 안될 것 같아 가지고 미안 으 아 네 미션이 죄송합니다 으 으 아 이게 평당 한방으로 죽일라고 했는데 이게 이게 한방이 안된다고 어 2 어이 이거 한방에 안죽네 오케 빤 쓰러 갈게요 미안해